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려는 나쁜 놈들은 세상이 득실득실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속일텐데 이거 오늘 하나 아시면 많이 어떤 여러분을 혹세무민하고 호도하려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고 여러분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딱 한가지 얘기할 건데 숫자로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10년차 마케터입니다. 20년차 컨설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게 완전히 여러분을 속이기 딱 좋은 겁니다. 얼추 들었을 때 어때요? 어? 경력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따져볼까요? 어떤 사람이 19년차 마케터였다고 쳐볼게요. 근데 20년차 마케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1년 사이에는 코로나가 있어갖고 이 사람이 컨설팅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20년이랑 19년이랑 뭐가 다른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결국에는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 중에 제일 비례하는 게 뭐냐면은 드린 시간과 드린 시간과 아웃풋이 어느정도 비례할 거다. 갖고 있는 내공이 비례할 거다. 이런 가정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1년차보다 20년차가 만약에 비례하게 시간을 썼다면은 잘할 확률은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방금 뭐에다가 강조를 했죠? 비례하게 시간을 썼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 아주 몇 번 해드렸나?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엄청 능력자예요. 이 친구가 금융권에서 일하는 엄청 능력자인데 이제 이 친구랑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에 있을 때 만났어요. 이 친구는 석사과정 고려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있었는데 교환학생을 한 학기를 왔고 저는 그때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만나서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 부모님이랑도 제가 친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친해진 다음에 겨울마다 스노우보드를 같이 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보드 얼마 탔냐 그러는 거예요. 나 5년 정도 7년? 5년 정도 6년 탔나? 그랬으니까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2년 정도? 아무튼 저보다 그 연수가 짧았어요. 짧았어요. 그럼 내가 가서 좀 보여줘야겠는데 그 생각이 있었어요. 보여줘야겠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차가 어떻죠? 7년 차보다 못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뭐냐. 저는 1년에 안 간 연도도 있었고 갈 때마다 2박 3일, 1박 1 이렇게 타거나 1년에 2, 3번 가거나 이렇게 보드를 탄 거고 이 친구는 보드 동호회에서 그렇게 타는 게 있대요. 이 방을 하나 잡아놓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시즌권을 끊어서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친구는 2, 3년을 탄 거고 저는 그냥 이렇게 갈짓자로 이렇게 낙엽처럼 내려가는 걸 탄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일단은 보드장으로 가는데 저는 제 보드가 없어요. 이 친구는 일단 자기 장구류가 다 있어요. 옷부터 멋있어요. 일단 오래 타서 저는 일단 추워서 엎어지니까 꽁꽁 입었는데 이 친구는 옷도 가볍게 입어요. 그래서 일단 잘 타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는데 와 얘는 점프도 하고 돌고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때 제가 많은 걸 그때 솔직히 그때 한 번 깨달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드 얘기해서 좀 새로운 얘기로 넘어갈게요. 저는 여러분 3년차 마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차 마케터가 저를 봤을 때 아 이 자식 새내기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SNS에서는 택도 없어요. 저보다 광고비를 집행을 많이 해봤을 것도 안 해봤을 확률도 매우 높고 게시물도 적고 심지어 그 광고비 액수가 아니라 그거에서 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저한테 택도 없을 확률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저 경력이 10년 차입니다. 일단은 그건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실력치를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은 여러분 대기업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게 대기업은 워낙 일단은 이 뭐라 그럴까 플랫폼이 크기 때문에 공고하게 자리를 잡은 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미친진 안 하면 안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 시스템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 채용은 뭐 열 외로 치고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들이 뭐를 뽑을 때 뭐 3년 차 이상 5년 차 이상을 조건으로 거는 회사를 보면은 아 이 회사의 미래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미래가 밝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개발을 5년 꾸역꾸역 해본 친구랑 어디 진짜 1년 동안 주 100시간씩 진짜 몰입해서 큰 프로젝트 해본 친구랑 1년 한 친구 5년 한 친구보다 훨씬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5년 이상 개발자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은 이 친구가 코딩 테스트를 해볼 기회도 없고 코딩 테스트를 해볼 기회도 없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애초에 막히는 거예요. 스타트업이라는 데가 스타트업은 좀 많이 지원하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아 저는 그래서 뭐 주니어 기획자 시니어 기획자 뭐 이런 말 쓰는데 보면은 일단은 얘가 내공이 일단 왜냐면 가능성을 하나 줄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뽑는 사람은 자기가 10년 차 20년 차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지구가 돈 횟수를 자기 인생의 내공으로 먹고 싶구나. 일단은 저는 그런데는 거의 그런데 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0년 마케터 방송국에서 한 마케터랑 예를 들면은 제가 몇 번 케이스로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 코로나 때 뭐죠? 이 발표를 하는데 유튜브 라이브로 하는데 댓글 창을 막고 좋아요 싫어요를 가렸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마케터들이 붙었을 텐데 그러면 실패 아닌가요? 제가 삼성 오너면 이거 왜 안 막냐? 제가 어떤 저는 여러분 대기업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옛날에 어떤 기업을 컨설팅을 하는데 거기 부사장 의사결정권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는 그분이 막 뭐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기업에 가기 전에 그 기업에 가기 전에 그 기업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갔어요. 유튜브 광고를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딱 아니라 다를까 좋아요 싫어요 못 누르게 돼 있고 댓글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 딱 한 시간 동안 경청한 다음에 맞습니다. 부사장님 말도 다 맞을 수 있고 제가 모르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만 보여드리겠다고 거기가 몇백만 뷰예요. 몇백만 뷰인데 좋아요 싫어요가 없어. 일단 가려놨어요. 몇백만 뷰가 나왔던 거는 광고를 돈 주고 만들어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거를 또 유료 광고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렸다는 건 뭐죠? 좋아요가 높지 않다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부사장님 내 회사는 지금 유튜브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몇백만 뷰만 보고서에 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댓글도 막고 좋아요도 이것도 막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감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사장이 완전 벙 뜨셨어요. 이분은 되게 경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나 다를까 저랑은 그렇게 헤어지고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봤겠죠? 좋아요 싫어요가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보니까 어떨까요? 좋아요 70 싫어요 66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많이 눌리지도 않고 내가 유료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반인 거예요. 기업이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댓글은 끝내 못 열더라고요.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기존에 다 매스미디어 지상파나 이런데 언론사를 상대로 기업을 했기 때문에 SNS 마케팅 경력자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SNS가 생긴 지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지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20년차 마케터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살짝 꿀팁 하나 드리면 세상을 속이는 방법에서 꿀팁 하나 드리면 이렇게 신생 시장에서는 내가 정말 이 악물고 빡세게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조금 봤던 거예요. 저는 진짜 페이스북도 후발주자고 유튜브도 후발주자인데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50년 60년 살아갈 거면 절대 후발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도 유튜브엔 기회는 있고 페이스북엔 기회가 있고 인스타그램엔 기회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페이스북은 어떤 기회가 있냐 페이스북은 두 개예요. 페이스북은 그냥 하는 건 기회는 많지 않고 유료 광고랑 인스턴트 아티클 이 두 개가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아직도 페이스북은 아직도 사용자가 많고 사용시간이 길어요. 생각보다 인스타그램도 여전히 기회가 있고 유튜브는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보면 신규 플랫폼은 들렀고 네이버 블로그도 여러분 여전히 기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을 아직도 네이버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 컨설팅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1년 노력해서 뚫은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하나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작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1년 뒤에 제가 기회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뭘 깨달아야겠어요? 그냥 맞아요. 몇 년 경력이 있다. 이런 걸 하면은 어떤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상관관계지 어느 정도 있는 거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누군가와 협업을 할 때 저 15년 차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15년 차구나. 네? 15년 차구나. 그 15년 차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저한테 성장 메일 온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안 읽어드린 거 하나 있는데 22살 친구인가 21살 친구인가 아무튼 25살 미만인데 어떤 성장 메일보다 이 친구가 안티프레즈를 많이 이해하고 진짜로 리나하게 진짜로 안티프레즈를 하게 행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고작가님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서 와 얘는 진짜 뭔데 아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역대급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친구 조금 너무 복잡해 갖고 여러분이 듣기에는 너무 세부 사례가 많아서 제가 기회되면 언젠가 읽어드릴 텐데 이 친구는 웬만한 서른 마음보다도 훨씬 안티프레즈를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답변을 뭐라고 보여줬냐면 스물 몇 살이면 나는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을 때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다니 미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저는 그 23살 때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고용주분들은 3년 5년 이런 거 경력직법을 때는 절대 이런 걸로 제한두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지원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지원하면 왜냐하면 거기에 옥석이 있고 정말 1년 차인데 2년 차인데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은 항상 세상 여러분을 속이려고 숫자로 들이밀 때 숫자 넘어 이면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독서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문외력을 진짜로 안드로메다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상에 속이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정말로 이거는 너무 많이 봐갖고 제가 사기꾼들을 너무 많이 봐갖고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이런 나쁜 인간들한테 절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노파심의 하나 정리하면 실제로 경력이 비례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력이 불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속이려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나쁜 숫자만 있고 실력은 없는 분들한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